빨간색이 신발 남색 이거 얼굴 얼굴인가 이건? 소원 뷔 뭐하지? 완성 좀 잘한 것 같은데? 그쵸? 찍어서 제가 이따가 인스타에 올려드릴게요 이제 뭘 할까요? 언니 힘내세요 이제 뭘 할까요? 언니 꿀꺼버렸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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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이거 이거 너무 잘 그려요 이쁘다 사진 보여줘 이 사진 아까 보여줬네 나는 당신이 잘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생일 길념 캡척 캡척 타임 그러면 제가 이런 거를 쓸 테니까요 여러분들 캡처하세요 그러면 이건 아까 했잖아 다 했으니까 비웃지 마요 안개 한번 손질해줄게 손질해 찍지 마요 하하하하 캡처해달라고요 아니 오늘 생일이라고 친구랑 낮에 밥 먹고 떡도 먹고 여러분들이랑 채팅도 하고 인스타 라이브도 하고 아주 알찬 향후가 되었어요 저 이거 얼마나 있어요 35분 동안 나 그림만 그렸나봐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저 이거 처음이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전광판 봤어요? 무슨 전광판? 아 그 버스 봤어요 저 저희 매니저가 돌아다니고 있는 저의 그 그 버스를 찍어가지고 보여줬어요 아 이게 아 이게 아 이게 아 이게 아 이게 아 이게 올라가 있었네 아 이게 아 이게 이게 엄청 올라가 있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보면 돼요? 근데 조금 달라요 언니 가만히 있어도 재밌었어요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음? 아까 전에 저 엄청 하얗게 나왔네 이거 기다리면서 인천공항에서 광고한 거 봤어요? 아니요 못 봤는데 못 봤어요 이렇게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었어요 아니 이게 얼굴 보고 하는 거라 혼자 나 혼자 계속 얘기하는 거랑 다른데 너무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찍어봤어요 저는 제가 가지고요 아니 제가 오늘 그림을 많이 그릴 줄 알고 되게 많은 마카들과 오일 파스타를 준비를 했거든요 오늘 언니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저는 10시 10시 17분인가? 언니 사진 말고 오글보여죠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어디에요 언니 저 지금 회사에요 언니 오늘 저녁은 뭐 먹었어요? 저 아직 저녁 못 먹었어요 저녁 못 먹어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그래 못 먹었고 이따가 저희 저희 멤버들이랑 같이 밥 먹기로 했어요 머리띠 누구 아이들 아니 제가 오늘 사실은 이만한 왕 리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냥 제가 깜빡하고 안 가져와가지고 그냥 리본을 달았어요 점심 뭐 드셨어요? 저 친구랑 밥 먹었어요 밥 밥이랑 무슨 소고기 소고기 고기랑 뭐 버섯이랑 뭐 이렇게 있는 그 뭐라고 하지? 밥 그냥 밥 공부 그냥 밥 뭐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저 아까전에 , 니은 이은 기억 그거 찾아봤죠 이렇게 앞머리 앞머리 밥 앞 저녁에 짜장면 주세요 짜장면 맛있겠네 언니 댓글 완전 잘 읽어주시네요 댓글 좀 써보세요 댓글 써주세요 배고프다 8시 반이에요 여러분 저녁 먹어야 되지 않아요? 나도 거기서 뭔 ㄴ, ㄴ, ㄱ인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어 제 댓글 보시나요? 주접 댓글 좋아해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거 라이브 방송 되게 어려운 거다 대박 멤버들이 너무 보고싶었.. 보고 싶네요 lounge low 항상 무대랑 음악 잘 듣고 있어요. 멋져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름다워요. 다행히 하세요. 방송이 자꾸 끊겨요? 왜 그럴까? 오늘 뭐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친구랑 밥 먹고 밥 먹고 채팅하고 이거 하고 언니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요 아주 행복하게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뭐야 이상한 거 지켜요 메시저더 하나 누나 현우야 힘내 한번만 해주세요 언니 오늘 렌즈 켰죠? 마이 걸프렌즈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가 뭐예요? 저는 옛날에는 치즈 케이크를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당근 케이크 원래 당근 케이크는 원래 좋아하는데 당근 케이크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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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카메라를 지금 앞으로 가져오는 것도 이게 이게 이렇게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당근 케이크 이거 갑자기 색깔이 이렇게 집 앞장동안에의 아우 draw 빨리 흘러가는 대로 찾아 숨은 성기를 나는 걸어 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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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주스? 내일은 뭐 할 거예요? 내일이요? 글쎄요? 평소에도 레드벨벳 노래 많이 들어요? 가끔씩 수록곡? 부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alar기 언니 뭔 조심하세요. 언니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말을 안 한 거 아닐까? 시즌의 중인 잘 훔쳐 하네요 저희 콘서트에서 이 카풀 노래 이제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춤을 췄거든요 potzi 선글라스 선글라스를 치러ye Hayır 군가 없음 fl 2018 5 let's 괜찮은데 우리 지금 널 말해야 해 스케줄 때 내 놀라지 말고 이 차에 굴종 할래 처음 보수가 느낌이 왔어 같은 걸 원해 우린 떠나요 우리따라 해봐 ABC보다 쉬운 게 있어 그거 말해 진짜 재미없다 여러분 저는 이만 가볼까 봐요 여러분 오늘 뭐야 오늘 제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오늘 되게 많이 여러분들이랑 만난 것 같아서 좋았어요 생일 파티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이랑 얘기하고 그래서 기분이 좋네요 누나 또 인스타 라이브 해주세요 이 인스타 라이브가 굉장히 어렵네요 혼자 이렇게 하려니까 네 네 네 리슨 들어와 주세요 네 이따가 끝나고 리슨에서 또 만납시다 아이린 목걸이 샀어요? 아이린 목걸이가 뭐죠? 뭐야? 아 30번째 생일 너무 축하해요 자주 가요 그럽시다 여러분 저는 이만 갈게요 처음이야 어렵지 나중에 적응되면 쉬울 거야 아니 막 보면은 막 그냥 켜놓고 막 얘기 잘 하잖아요 다른 분들 보면 너무 신기하네 제가 이 라이브 방송을 자주 못할 지원자 리슨에서는 여러분들이랑 자주 소통을 하려고 해볼게요 여러분 건강하자 우리 네 우리 건강하자 감사합니다 갈게요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게 누나 힘내라고 한번만 해주세요 힘내세요 생일 축하해요 저 배가 너무 고파서 저 배가 너무 고파서 여러분도 맛있는 밥 먹으세요 지금 가서 스케줄 없으면 가지마요 밥 먹는 스케줄 저도 힘내라고 해주세요 여러분들 다 힘내세요 언니가 제일 좋아요 고마워요 잘했어요 언니 건강하고 힘내요 언니 건강하고 힘내요 밥 먹으세요 여러분들 밥 먹어요 지금 8시 42분 이니까 뭐 먹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뭐 먹죠 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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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겠네 비싼 밥 안녕 아니 뭐야 이거 라이브는 저장해주기 어떻게 하는 거지 이따가 해주시나 봐요 저녁 맛있게 먹어요 누나 생일이라 미역국 먹어요 맛있는 거 오늘 생일이니까 좋은 거 드세요 알겠습니다 좋고 건강하고 맛있는 걸로 제가 먹어볼게요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안 읽어주네요 이거 이제 봐 보내셨어요? 소고기 먹어요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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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소고기 소고기 크 저 aph 하트 주세요 하트 주세요 건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맛있는 저녁 드시고요 건강하시고요 저는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당신의 얼굴에 무언가가 있습니까 이거 제가 인스타에 올려드릴게요 이거 안녕 어떻게 해야 되죠 바이 어떡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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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